음악 음악 우선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친구들의 그런 밝은 모습들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. 추운 걸 잊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작품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도 좋았고 저도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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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